다음 소식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장치 부품을 구입할 때 효성과 LS산전 직원들이 미리 짜고 입찰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효성은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2호기 부품 입찰에 최저가를 적어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효성은 다른 입찰 업체인 LS산전보다 1억 원 적은 3억 6,30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두 회사의 담당 직원들이 미리 짜고 밀어주기를 한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효성 직원은 한수원, 즉 한국수력원자력과 LS산전의 기술평가회의 때 LS산전 직원인 척 참가했습니다. 또 LS산전의 회의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효성은 개인 차원의 비롯을 일이라면서도 담합에 가담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효성 전 직원은 한수원 담당 직원에게 눈 감아주는 대가를 제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에 입찰에 참여했던 효성 직원 5명과 LS산전 직원 1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박찬근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